하나 둘 셋 먹하 오늘 먹을 음식은 치킨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얘 이거 닭발이야? 먹어봐 오늘은 구독자님이 치킨 쿠폰을 보내주셔가지고 치킨 먹방이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? 엄마는 이거 이거 무슨 소스지? 청양마요 맛있겠다 먹어보자 오랜만에 드셨는데 여보 후라이드 치킨은 소금이 제일 맛있는 거야 소금 찍어먹는 게 그런 거야? 그래서 나 음 음 음 음 음 교촌에서 후라이빙 처음 먹어보는 거야 응 주연아 맛있어? 주연아 응 완전 맛있어 신비야 여기다가 버려 여보 당신 얼른 먹을까? 알았어 응 선아 나 먹은 거 여기다 놔서 먹어볼게 음 색깔이 이렇게 소름 색깔이 되냐? 음 음 갈릭소금 소금이네 아 이게 겉볶이 소금 어 닭다리가 홍길라같이 없네 먹어봐 닭다리인가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응 찍어서 먹어 맛있지? 응 이거 후라이드 맛있다 맛있다 응 와 이거를 주시면서 응 응 응 응 응 응 그냥 우리 먹는 거 보면서 한번 흐뭇한 미소 지어 주시면 감사한 거야 맞아 뭘 바래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구독좋아요 구독좋아요 음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응 이것도 오늘 볶다리라고? 아니 응 그거 제일 맛있는 거여서 아 치킨을 오랜만에 먹는 거 같네 응 다른 것도 같이 먹을까 하다가 아주 좋아 응 음 형 간호 맛있어? 응 아 맛있다 후라이드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바삭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해 완전 맛있어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해 이거 건배 한 번 할까? 응 그럼 갈까? 이거 또 다하든가? 가방 이건 다게 아니야? 후라이드 맛있다 원래 후라이드가 제일 맛있어 잘하며 아니 근데 주춘해서 후라이든 엄마 이거 왜 막 케찹이야? 안 먹어봤는데 아니? 양념소스 케찹인데? 양념치킨소스야? 아니야 케찹이요 그래? 이거 찍어먹는 소스인가? 이거? 먹어봐 안 먹어봐 케찹이랑 비슷하네 케찹이잖아 진짜 맛있지? 케찹이야 이거? 맛있지? 응 맛있지? 응 응 아 배고팠나 봐 응 맛있지? 어 난 이건 배고픈든 안 배고픈든 맛있을 것 같은데 응 너네 제일 맛있는 음식은 제일 배고플 때 먹는거야 제일 배고플 때 먹는거야 좋아님도 축구하고 와서 배고파고 응 아 축구했어 오늘? 응 응 엄마는 오늘 덕을놀이를 그냥 덕을놀이가 뭐야? 어 오 찍을뻔했다 우리 소스 왠지 핫한 드라마 이게 제일 재밌는 드라마래 너희들은 보면 안되는 드라마 잔인하고 응 조금 그래 욕 나와? 어 욕도 많이 나오고 오호호호 맛있겠다 이제 딱 그렇게 이게 인기가 잘 잘 흐르는 딱 그런 응 엄마는 껍질을 좋아한거야 응 엄마 껍질을 안 좋아해 응 껍질이 없으면 솔직히 그치 형이랑 아빠는 껍질이 껍질을 봐 응 수환이랑 엄마는 살코기파 응 근데 치킨 먹을때 살짝 매콤한거 먹어도 되는데 매콤한거? 응 뭐 떡볶이 같은거? 응 떨렸어 이거 따뜻해 응 이거 소금 맛있는데? 오 맛있다니까 응 여보 원래 후라이크는 소금이야 응 짜지가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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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소금 찍은게 맛있다 엄마는 그렇게 소금파가 됐어 소금 찍으니까 덜 느끼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소금 아 그래? 응 찍어먹어봐 소금이 완전 맛있네 음 소금이 완전 맛있네 응 그치? 응 아빠는 한 라면 먹게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? 응 아빠는 두 개 못 먹어 물? 라면 응 엄마도 예전에 사파이틴가 뭐 너무 아니 한 개 먹으면 너무 아쉬운 거야 아 두 개 끓였는데 맛 엄청 다 맛있다 응 막 다 풀고 진짜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생각보다 약간 많은 양이구나 했지 응 한 개 먹을 때는 두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오빠 나는 처음에는 다섯 개 정도 먹을 줄 알았거든 내가 뭐 먹고? 근데 한 번 먹었거든 근데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먹어도 엄청 먹어요 응 그래도 많이 먹었다 응 맛있다 이 얘기 좀 하라고 시간 진짜 참 좀 빨리 아 누가 어 어 응 난 이제 인사하고 먹을까 어 어 일단 인사부터 하자고요 응 감사 인사 다시 한 번 해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응 아이 얘기하면 안 돼요? 아이 얘기하면 안 돼요? 아이 얘기하면 안 돼 아이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? 아 초코 우유님 아~~ 초코옛님~~ 아빠 멋있다고 하시는 분 아니야? 되게 오래전부터 알던 것처럼 되게.. 너무 화끈이네 한번 초대해 어떻게 초대해? 왜? 초대해서 같이 함께하면 돼 너무 손 그렇게 먹지마 그러면 초코옛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할까? 하고 구독할까? 하원이가 할래? 여기 보고 초코옛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~~